하... 서정이랑 강하수는 어떻게 됐대? 어제 만나서 화해하셨답니다. 우원 회장님은 강하수 편이겠네. 뭐요? 뭐가요? 보여지는 것도 프레젠테이션이라면서. 왜 아까 말 거 그대로냐고요? 저는 주총장이 안 갈 거니까요. 상무님이 안 가면 어떡해요? 저는 대행사 직원입니다. 타인의 일을 대행해주는. 제가 할 일은 끝났으니까 이제 상무님이 나설 차례죠. 아니, 옆에서 코치도 좀 해주고. 떨리세요? 당연하죠. 저는 한나 상무님이 잘할 거라고 믿어요. 어젯밤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? 아니요. 상무님이 또라이라서요. 딱 지금처럼 이기든 지든 상관없으니까 가서 당당하게 하고 오세요. 전략적으로 준비했으니까 미친년처럼 행동할 차례다. 전략적으로 준비했을 때 회장님 덕분에 잘 끝날 것 같습니다. 덕분이라뇨? 아 윈윈이죠. 서로가 서로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. 애들도 곧 도착한다고 하니까 들어가시죠. 언제 들어갈까? 초대받지 못한 손님이니까 쫓아낼 시간 없게 정각에 들어가시죠. 그러자. 정각에 들어갑니다. 상황 보고 계속 드리겠습니다.